야 얘는 나도 무섭다 아 초키가 나랑 딱 맞는데 아 초키 왜 너 푸시킹 진짜 링구도 설마 막 저렇게 이동하고 저러는 거 아니야? 링구 막 하면 저 TV 나와야 TV 막 걸려있던데 맵에 막 TV끼리 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다코인데 원한이 없는 사다코 되잖아 어어어어 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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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나도 무섭다 아 뭐야 왜 저래 얘 갑툭튀 있다고 어떻게 갑툭튀 나오는데? 설마...얼굴이 막 이따 맛이 크게 나와? 특이 화면 오래 있으면 그거 나온다고? 어 너 뒤로 가 이거 뒤로 돌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이거..아 잠깐만..아..이거..이거 보전 어떡해? 나 이거 보전 한 번만 해볼래 보전 한 번만! 얘 손톱도 없는거 봐 무서워 뭐야? 권법 쓰네 얘? 마법천장 왜그래? 이제 들어가는거야? 들어가요! 이게 뭐야? 마법천자분! 마법천자분! 봇이 왜이렇게 잘해 불러다니는 녀님 열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TV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아휴 시방 진짜 좀 써먹으면..아 이런식으로 아 이렇게 아 이제 좀 이해했다 자 이새끼 너 뭐..너..마법천자분! 마법천자분! 으흠 으흐흐 아위? 보척 보시 Dorsey 왜이렇게 잘해?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이고 뭐 보스적인 인간들보다 더 잘하잖아 넌 뒤졌다 이새끼 아까부터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어 마법찬 가만 마법찬 아니 이새끼 곽 원거리인 척 하면서 금거리네 만원천자만 아냐 여기에서 봇에서 이렇게 연습해두면은 좀 이따 뉴비도 이렇게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거짓말 안하고 뉴비보다 더 잘해 진짜 이거 근데 용호상태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달리기가 나 아니에요? 아 이게 뭐 이래 왜 아니 뭐 보스 이렇게 하냐고 사람보다 더 잘하잖아 바이바이 내가 반드시 죽인다 하나님 도전 미션 벌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씨이바아이 여러분들 보시는거죠? 전 이쪽이니나람 니 친구는 너를 기다리지 않았냐 본데? 어떡하니? 차라리 그래 유저랑 하는게 낫겠어 이제 유저랑 해보러 가자 안돼 얘 즉처 너무 무서워 얘 즉처는 나도 까물어줘 가볼래요 여러분들? 아 너무 무서워 나온다! 너무 무서워 구구가까? 동요하는 병동 티비 왜 안 없어 티비 왜 없어 티비 이 새끼 마스크맨이야 저 새끼 버려야돼 너 냄새가 나는구나 야한 냄새가 아니, 으아앰 으아앰 아 으아! 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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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천자! 저놈이다! 마법천자분! 저놈이야 저놈! 야 한능새! 아니 누가 내꺼 티비만 다 부수고 다니잖아 스스로 BW 오는군! 와! 씨발 힐 존나 빨라 팽민 저거 3픽 아 이 년 족구다기 챔프네! 이 년이 어디서 저거 앉았다 일어섰다라고 쌍 년이 뒤절라고! 이리 왈 개같은 년 미안하지만 전투는 좀 찍었단다? 척키하면서? 무섭니 내가? 내가 무섭냐고 말했을텐데! 흥! 아 루인 있으면 알아서 저절로 부서져요? 오케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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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놈을 견제하면 돼 나머지 다 ㅈ 밥이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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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실력적인 게 어디서 깝치고 자빠졌으면 뒤질라고 한가 마법 천자문! 쥬원이나 링이랑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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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닝간들 어디있지? 쥬원이나 링이랑 비슷해 ē 마법 천장은 마법 천장은 구제자에 가해 구제자에 가해 어디 있니 아가야? 빨리 개구를 찾지 못하면 내가 널 죽일 수 밖에 없어 아가야 여기 있니? 난 봐주지 않아 왜냐 넌 처음부터 앉았다 일어났다라 했기 때문이지 링 좋아 아주 훌륭했구만 아까 거기 어디지? 아까 그 부분이 대박이었던 것 같아 그 티비타고 알았어 잠깐만 나 말 좀 하고 티비타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한놈 푸슉 한거 아니 근데 그거 티비에서 나와가지고 때리면은 한방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그거 선택하라에요? 아 그런거야? 선택하라가 무슨 픽이지? 근데 봐봐야겠어 마법 천장 더 맛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악 우하웡 발차기 예 예 예 우하웡 예 오우어 발차기 예 우하웡 감정상 발차기 발차기 고맙습니다.